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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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한다 그랬지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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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윷놀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윷놀이를 하겠다고 하아 아 윷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이렇게 편하게 하긴 했는데 아 혹시 그 우리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윷놀이 배우고 싶으시면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윷놀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조급해 보이지 않았잖아 나는 맞지? 그냥 흩이 시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